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스코데이 채프먼님이 지으신 더 레슨입니다. 부제는 주식시장의 전설 존 템플턴,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의 투자 클래식입니다. 부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 한 권에 전설적인 투자자 세 분의 삶과 투자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이 스코데이 채프먼이라는 분은 국제공인 재무분석사이자 채프먼 투자 운영의 최고 경영자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펀드 매니저를 하신 건 아니고요. 재무분석사로 활동을 하다가 펀드를 맡아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1장은 존 템플턴의 레슨, 2장은 피터 린치의 레슨, 3장은 워렌 버핏의 레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별로 각 투자자들이 개인적 배경, 투자 성과, 투자 철학,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실제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했는지 사례 연구가 다 있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에서는 각 투자자별로 더 부연하고 싶으신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24와 챕터 25에서는 새 투자 거장의 유사점을 이야기를 하고 챕터 25에서는 새 투자 거장의 투자 원칙으로 만든 본인의 성장 피라미드 모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챕터 25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템플턴의 내적 모형 그리고 투자 종목 선정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자가 생각하는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 10가지와 템플턴이 직접 말하는 16가지 투자 원칙을 살펴볼 거고요. 투자 종목 선정 방법에서는 간략히 내용을 보고 피해할 5가지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25는 세 분의 투자 철학과 종목 선정 방법 같은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 25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만 잘 수화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절대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챕터 3 템플턴의 내적 모형 우리는 큰 회사를 살까 아니면 작은 회사를 살까 내지는 미국 회사를 살까 아니면 일본 회사를 살까라고 자문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가치 대비 헐값에 팔리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을 기억하면서 매일 투자할 회사를 찾는다. 존 템플턴 템플턴이 쓴 투자법의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가격의 주식을 찾는 것이다. 이는 믿기 힘들 만큼 단순하고 뻔한 방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선입견을 배제한 채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을 폭넓게 찾을수록 투자한 돈을 몇 배로 늘릴 기회를 찾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다. 템플턴은 기회주의적으로 주식을 탐색했다. 그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매도하고 있는 업종에서 찾을 수 있는 주식을 최고로 저렴하게 사는 전략을 지지했다. 그는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은 좋은 가격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떻게 한 것일까? 템플턴의 내적 모형에는 투자에 대한 그의 관점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이 있다. 그래서 10개의 투자처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1. 바겐헌터가 되라 첫 번째 기둥은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사는 일명 바겐헌터의 사고 방식이다. 템플턴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주식을 산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올리기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사지 않는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관론이 정점에 달했을 때 사고 낙관론이 정점에 달했을 때 팔라는 유명한 조언을 남겼다. 사람들은 항상 전망이 좋은 곳을 묻는데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올바른 질문은 전망이 가장 나쁜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다. 당신은 투자기업의 가치 대비 가능한 한 최저가격으로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런데 주식이 헐값에 팔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곳을 찾아야 한다. 모두가 겁을 먹고 당신 자신도 약간 겁을 먹었을 때가 매수해야 할 때다. 이 문장을 보면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주가가 막 오르면 사람들이 종목을 사고 싶어하고 주가가 막 내려가서 공포에 휩싸이면 주식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모든 대가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템플터는 수학 공식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모든 기업의 주식 특히 인기가 많았던 주식을 너무 속속들이 파고들어 알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템플터는 또한 투자자가 매수 후보 종목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장황하게 답변한다는 것은 투자 논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얘기도 너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딱 한두 문장으로 그 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합니다. 템플터는 투자 여건이 어떻든 간에 투자자는 장기 가치에 비해 가격이 가장 낮은 주식에 가진 돈을 투자하고 싶어한다. 이미 하락한 시장에 투자하라.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가장 낮은 주식을 사라고 말했다. 2. 분산 투자하라. 템플턴의 내적 모형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은 분산 투자다. 개인 투자자는 산업과 국가가 다른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투자를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득을 생산하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현금이나 금, 수지품이나 그 외 어떤 자산보다 가치를 더 잘 유지한다고 봤다. 즉 기업에 투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 해외 투자 시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국가에만 투자하라. 공산국가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4.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네 번째 기둥은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고 최근 몇 년간 이미 선방했기에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종목에 무작정 투자하면 된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2, 3년 동안 당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주식이 당신이 처음 샀을 때만큼 저렴할 수는 없다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과거에 좋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최악의 실적을 냈던 종목을 찾아내서 지금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템플턴은 단지 다르게 투자하기 위해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항상 투자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그가 고수한 원칙과 끊임없이 연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그의 주된 성공 요인이었다. 그는 우리가 항상 오를 수는 없으며 성공하려면 2년에서 5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장기적인 성공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략이 뭔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투자에 적합한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라도 기꺼이 적용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또 세상 어디에서든 어떤 종류의 투자든 알아보겠다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5. 인내심을 가져라. 5. 인내심을 요구하는 차별화된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템플터는 특히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매수할 때는 인내심이 투자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었다. 그는 5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생각은 없지만 인기가 끔찍할 정도로 없거나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주식을 사면 주가가 갑자기 회복하지 않는 법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 오른 종목에 단기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기업의 전망에 기대를 거뒀다. 우리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것을 사려고 노력한다. 그런 다음 단기 전망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다. 시장을 앞지르려 하지 말고 시장을 자주 드나들지 말라. 인내심이 필요하다. 분산에서 투자해 놓았고 경영이 잘 되며 자리를 잘 잡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6. 철저히 연구하라. 여섯 번째 기둥은 모든 투자 기회를 철저히 연구하는 것이다. 그는 오랜 시간 읽고 조사해서 충분한 정보를 취합한 후 이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다. 준비하고 관찰하고 심층 분석하면서 애쓰고 기반을 다지는 것만큼 투자할 때 큰 효과를 거두는 건 없다.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뉴스 같은 데서 어느 종목이 좋다고 하면 덜컥 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충동을 느꼈는데 다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 충동을 눌렀거든요. 이게 어느 종목이 좋다고 하면 꼭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관찰하면서 준비하라. 즉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관찰하고 책을 읽고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연습을 하라. 이를 통해 투자의 기초를 쌓을 의사가 없다면 평생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노력할 의지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시간과 집중력을 투자해 바닥부터 그런 기초가 될 벽돌을 쌓겠다고 각오하라. 그러면 삶을 지켜주는 벽이 세워져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7. 인맥을 활용하라. 7. 기둥은 꾸준히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 동료와 친구 네트워크였다. 그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투자 결정 시 주저없이 도움을 구했다. 8.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8. 기둥은 사고통제다. 템플턴은 머릿속 전체를 유용하고 생산적이라고 믿는 생각으로 채운다면 다른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당신은 시기심, 증오, 탐욕, 이기심, 비난, 복수심은 물론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비생산적이며 시간을 낭비하는 생각을 밀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밀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9.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간주의가 되라. 9.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간주의가 되고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다. 10. 긍정적인 사고는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와 인생의 모든 다른 활동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는 인터뷰할 때마다 거의 언제나 위축되지 않은 채 명확하고 일관되게 증거까지 내세우며 자신의 낙간 눈을 설파했다. 10.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20년 동안의 경제 발전 속도가 역대 어느 20년보다 더 빠를 것으로 본다. 11. 국경을 초월한 투자는 더 늘어나고 해외 모욕은 더 활발해지고 군비에 낭비되는 돈은 줄고 형제의 애와 종교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12. 전 세계는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빠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13. 나는 감히 미국의 생활 수준이 향후 25년 안에 지금보다 2배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건 아니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건 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항상 자본주의 사회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0. 정신적으로 준비하라. 투자와 관련된 템플턴의 내적 모형을 떠받치는 기둥은 기도, 휴식, 아낌없는 베품이라는 세 단계의 정신적 준비로 함께 묶여 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까지는 저자가 생각하는 템플턴의 투자 전략이었지만 이 뒤에는 템플턴이 월드모니터에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1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 총실질 수익, 세금, 인플레이션, 거래수수료 등을 제한 뒤의 수익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투자하라. 2. 단타 매매나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시장을 카지노처럼 대하면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손해볼 수 있다. 최근 오른 종목을 사고 내린 종목을 파는 식의 모멘텀 투자는 밸류에이션과 위험을 무시하는 투자다. 너무나 중요하죠. 단타 매매는 하면 안됩니다. 3. 우량주, 순환주, 회사채, 전환주, 미국국채화 현금 등 여러 종류의 투자에 대해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4. 저가 매수하라. 이 개념은 단순하나 실행하기 어려운 주문이다. 저가 매수를 하라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싸거나 최근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사라는 뜻은 아니다. 저가 매수란 5년 후 기업의 실적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본 뒤 추정한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아졌을 때 매수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만 보고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싸진 기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의 극도의 비관론이 퍼졌지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5. 우량주 중에서 저가 매수할 종목을 찾아라. 판매나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 실질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경영진, 저비용 생산업체의 자본건전성이 좋거나 잘 알려져 있을 만한 소비재 브랜드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계속해서 예측 가능한 실적을 올리는 우량기업은 지속력, 즉 상황이 안 좋아도 잘 벌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그런 기업의 장기 실적과 내재가치를 더 확신을 갖고 예측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하죠. 종목을 선정할 때 이런 기업을 사야 된다고 하십니다. 6. 시장 동향이나 경제 전망이 아니라 가치에 베팅하라. 지수 가중치나 경쟁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주식이나 동료들이 압력이나 만연한 거시경제적 우려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가치를 보이는 주식에만 투자함으로써 고객의 수익 창출을 위해 올바로 애써라. 즉 시장에 상관없이 좋은 주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7. 기업, 업종, 위험, 국가별로 분산 투자하라. 템플터는 분산 투자하면 안 되는 투자자는 100% 맞는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분산하되 매력적인 가치주로 분산 투자하라. 그래서 어떤 종목에 몰빵을 한다는 것은 그 종목이 100% 오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분산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8. 투자하기 전에 조사하라. 꼼꼼하게 조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투자 방법은 없다. 9. 적극적으로 투자 상황을 모니터링하라.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매수했다가 잊어버리는 주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가가 너무 비싸지거나 회사의 경쟁 우위가 잠식되었을 수도 있다. 10. 공포에 질리지 마라. 주가가 비싸졌거나 더 매력적인 주식을 발견했을 때만 팔아라. 그게 아니라면 팔면 안 된다. 특히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더 팔면 안 된다. 11. 자신과 타인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워라.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단하라. 12.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실수를 줄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라. 13.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시장 지수는 증권 분석가나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주식을 환매했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14. 성공 투자는 경제, 정치 환경, 투자 세계가 항상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이다. 15. 반짝 인기를 끄는 주식이나 산업은 결과적으로 광채를 잃을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15. 감정이나 전문가의 추천이나 정보에만 의존해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진 사실과 논리가 옳다고 결론 짓기 위해 애써야 비로소 확신이 생긴다. 즉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폭락할 때 절대 견디질 못합니다. 16. 언론의 비관론에 두려워하거나 현혹되지 마라. 템플턴은 자유시장 시스템 내에서 생활 수준을 높이려는 사회의 추진력, 독창성, 그리고 질약에 대해 끊임없이 낙관했다. 그래서 이 16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절대 투자에 실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챕터 4는 투자 종목 선정 방법입니다. 여기는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친구들이 전망이 좋아서 반도체 주식을 사겠다고 하면 그들이 투자와 관련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도체의 미래가 정말로 밝더라도 보통주에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그 회사 상품이 아주 미래가 밝을 거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당신은 주식을 사야 할 때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존 템플턴 템플턴에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만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에 해당하는 말은 비관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서 낙관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팔라였다. 이 경언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템플턴은 어떤 주식이건 비관론이 팽배할 때는 최저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터널 끝에 빛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자는 빛을 보게 되고 그에 따라 주가도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 템플턴이 선호하는 밸류에이션 평가기준 템플턴은 주가 수익 비율 퍼와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 즉 주가를 주당 현금으로 나눈 것으로 현 주가가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나 영업성과에 비해 어떻게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을 이용해 주가가 저렴한지를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을 이 두 가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수익과 자산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둘 다 기준으로 삼는다.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현재 수익이나 자산보다는 미래의 수익에 더 중점을 둔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해온 가치평가의 척도는 미래의 예상 수익 대비 현재 주가다. 그 외에 우리는 현금 흐름 대비 주가, 장부 가치가 아닌 진정한 청산 가치 대비 주가 등을 사용했다. 기업마다 살펴보는 것들이 다르다. 우리는 대체로 기술적인 것보다 펀더멘탈의 정성적 요인보다 정량적 요인에 집중한다. 그리고 현재나 과거보다 미래의 수익이 더 중요하다. 템플턴은 또 영업이익률, 청산 가치, 실적 증가의 일관성, 대차 대조표상 재무건전성, 숨겨진 자산 등의 변화 추세를 평가하고 초고속 성장 기업을 피했다. 템플턴은 자신이 주식을 선택할 때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현재 주가 대비 장기적인 핵심 수익력을 계산해서 얻은 기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단순히 퍼가 낮은 주식만을 찾는 투자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템플턴은 낮은 퍼는 저가 주식을 판단하는 한 가지 척도이기는 하나, 그것은 너무 제한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리가 활용하는 수십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퍼에만 의존하는 방법이 가진 대표적 한계는 통상 과거 1년 동안의 실제 수익이나 향후 1년 동안의 수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수익을 갖고 계산하는 단기 성과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템플턴은 다른 평가 지표들과 삼각 비교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핵심 수익에 더 관심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템플턴이 그레이엄이 선호하던 과거의 밸류에이션 외에 다른 기준들을 참조했다는 사실이다. 즉, 그는 과거를 참조하되 미래 추정치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지표를 선호했다. 앞에서 나온 앞으로의 수익이 증가할까 안 할까가 훨씬 더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평가한 뒤에 주가가 그 가치보다 낮게 팔리는지를 결정하는 게 템플턴의 목표였다. 또한 상대적인 가치평가를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는 성장세가 강하지만 퍼가 낮은 식으로 엇박자를 보이는 회사를 찾아냈을 때 퍼는 자신이 하는 연구의 답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즉, 이런 기업이 발견이 되면 정말로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2. 경영진에게 자주 묻는 질문 이것은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경영진이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 지분을 사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영자가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1.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2. 연평균 성장률은 어느 정도인가? 3. 과거보다 성장률이 높다면 왜 미래 수익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가? 4. 어떤 문제의 직면에 있는가? 5. 가장 뛰어난 경영자는 누구인가? 왜 그런가? 6. 자사주를 소유할 수 없다면 경쟁사들 중 어느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가? 우리가 경영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인터뷰한 영상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들을 참조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3. 벤저빈 그레이엄이 준 영향 벤저빈 그레이엄한테는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에 대해 평가한 다음에 가치 대비 가장 가격이 낮은 주식을 매입하라는 점을 배웠다고 합니다. 4. 다양한 자원 활용 템플터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현재 보유 주식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을 위해서 투자 잡지, 증권사 보고서, 그리고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보유한 주식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학술이론에 대한 코멘트 학술이론은 의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고요. 6. 기술적 분석 활용은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종목 선정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하거든요. 즉 우리가 가격이 싸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12개의 주식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고 할 때 기술적 패턴이 양환 주식을 사려고 했다고 합니다. 7. 주식 매도 원칙 템플턴의 매도 원칙은 간단했다. 갈아탈 수 있는 더 좋은 주식을 찾으면 가장 고평가된 주식을 판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후보가 갈아탈 주식보다 시장 가치에서 적정 가치로 오를 가능성이 50% 이상 더 크다고 판단할 때 주식을 갈아타는 것을 선호했다. 우리는 더 좋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으면 매도한다. 계속해서 이런 저평가된 주식을 찾다가 실제로 찾았는데 잉여 현금이 많으면 매수한다. 잉여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100개가 넘는 주식들의 몇 면을 살펴본 후 가장 고평가된 주식을 판다. 8. 실수를 처리하고 실수를 피하기 투자할 때 실수는 불가피하다. 이때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투자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템플턴의 말은 정확히 맞다. 템플턴은 본인이 한 투자의 3분의 1이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3분의 2의 경우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었던 건 대체로 저가에 샀기 때문이라는 게 템플턴의 설명이다. 누락의 실수는 투자자가 나중에 아주 잘 나가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던 실수를 말한다. 템플턴은 누구도 모든 기회를 이용할 수는 없으며 누구도 몇몇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본래 투자할 때는 놓치는 기회가 많은 법이다. 따라서 몇몇 좋은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템플턴은 투자자들에게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5가지 투자 실수를 피하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군중과 함께 투자하기입니다. 군중과 다르게 투자해야 비로소 우수한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10명의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약을 먹는 건 현명한 행동이다. 혹은 10명의 토목 기사가 권하는 방법으로 다리를 웃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주식을 고를 때만큼은 합치된 의견은 위험하다. 10명의 증건분석가가 각자 특정 주식을 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면 안 된다. 그런 인기는 이미 높은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특정 자산이 가장 저가에 팔리는 시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팔려고 할 때다. 자산이 헐값에 팔릴 다른 이유는 없다. 그리고 터널 끝에서 빚을 볼 때까지 기다린다면 추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미 최고로 싸게 살 기회는 사라진 다음이다. 즉 아주 싸게 팔리는 주식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야지 반등하길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사면 싸게 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실사의 결혜와 지나친 비관론 투자자들은 대부분 충분한 지식 없이 투자하면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가 아주 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자주 그리고 충분한 지식도 없이 단타 매매에 치중한다. 즉 사람들은 본인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본능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확실히 사람들이 불합리할 정도로 비관론에 빠지는 게 관습처럼 되어왔다. 단기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서 미국인들이 분명히 너무 비관적으로 변한 게 아닌지 생각해본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이 비관적일 때 약세장이 시작되지는 않는 법이라서 그런 비관론은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킨다. 즉 비관론이 팽배할 때는 약세장이 끝날 때지 약세장이 시작되지는 않는 법이라고 합니다. 3. 지나치게 많은 현금 보유 현금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어느 나라에서나 현금 구매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돈은 계속 구매력을 잃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현금성, 머니마켓 펀드, 예금증서, 채권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하고요. 주식에 투자하면 현금성 자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라고 합니다. 4. 바닥에서 매도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면 잘못된 시간에 청산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잘못된 시간에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강제 청산된 사람들이 있다면 겁먹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주가가 낮아졌을 때 매수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을 환영해야 한다. 급격한 변동을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변동성은 뛰어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뿐이다. 여기도 너무나 시기적절한 조언이죠. 겁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 변동성이 심한 것은 그만큼 투자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충분히 저축하지 않고 빌린 돈으로 투자하기 빌린 돈이나 내일 써야 할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건 금물이다. 약세장에서 차입금은 익사하는 피해자에게 웨이트 벨트, 잠수하거나 운동할 때 무게를 더하기 위해 착용하는 벨트나 재킷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공안감과 투자금을 지켜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정점에 이르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투자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가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영원히 보유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약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고요. 절약을 안 하는 사람,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은 투자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존 템플턴 경의 투자 철학과 우리가 피해야 할 실수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챕터 25 새 투자 거장의 투자 원칙으로 만든 성장 피라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존 템플턴, 피터 린치, 워렌 버펫의 투자 철학 중에 공통되는 점을 뽑아서 자신만의 그 투자 원칙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장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이 성장 피라미드라는 것은 7가지 내적 모형, 즉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자본보존 투자의 최우선 순위는 자본보존에 있다. 돈을 버는 첫걸음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절반의 손실을 낸 투자자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두 배로 늘려야 하는 벅찬 과제를 떠안게 된다. 버핏은 규칙 1.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규칙 2. 규칙 1을 절대로 잃지 말라 하는 유명한 투자의 기본 규칙을 언급했다. 투자는 기업 위험과 가격 위험이라는 두 가지 주요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기업 위험은 기업의 경쟁 우위가 잠식되거나 아예 상실돼 자본과 내재 가치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위험이다. 최근 예로는 온라인 콘텐츠의 증가로 인한 신문, 잡지, 케이블 방송, 구독자 수 감소, 그리고 더 저렴한 창고형 클럽과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소매 업체들이 오프라인 소매 업체들에 가하는 위협 등을 들 수 있겠다. 기업의 경쟁 구도는 끊임없는 경쟁심을 요구한다. 그래서 기업 위험을 살펴봐야 되고요. 가격 위험은 투자자가 매력적인 회사에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는 위험을 말한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적당히 하락했을 때 주식을 매입하면 가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적절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면 전체 포트폴리오는 하방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갖게 된다. 이 두 가지 위험을 벗어나야 잃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 장기적 관점 유지 단기적으로 주가는 세계정치 뉴스, 통화평가 절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조정, 소문 등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와 사실상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시장 가치와 내재 가치의 일시적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외부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고 그거를 기회를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거는 자신과 버핏이 그런 기회를 다음과 같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양질의 기업의 투자에 돈을 벌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를 통해 그것을 발행하는 기업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ROIC, 즉 이거는 투하 자본 수익률이고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투자한 자본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즉 ROIC가 40년 동안 6%인 기업의 주식을 사서 40년 동안 유지한다면 처음에 주식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더라도 투자 수익은 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ROIC가 20년이나 30년 동안 18%인 기업의 주식을 사서 20년이나 30년 동안 유지한다면 처음에 주식을 비싸게 싼 것 같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저가에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느 때 사더라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기업의 수익과 현금 흐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까지 25년 동안 존슨앤존슨의 수익은 연평균 10.4% 성장했는데 주가도 연평균 10.4%씩 올랐다. 이렇듯 기업의 장기 수익 전망에 집중하라. 템플턴의 주식 선정 방식의 핵심은 향후 5년 동안의 수익 전망치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주식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었다. 버핏은 5년의 기간별로 나누어 평가받는 걸 선호하며 10년 안에 기업이 올릴 수익에 대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거는 10년 동안의 수익이 눈에 보이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고요. 피터린치는 2에서 3년 뒤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알아보려면 차라리 동전을 던져 보는 편이 나을지 모르지만 20년에 걸쳐 어떻게 될지는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5년 후 수익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경쟁 우위의 지속성과 사업의 예측성 등 적절한 변수에 초점을 맞춰 수익에 기반한 분석을 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말 투자의 핵심은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게 1, 2년 동안 잘 버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 게 눈에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3. 우량주 보유 사람마다 우량주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혹자는 무엇이 우량주인지는 직접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보석에서는 티파니, 시계에서는 롤렉스, 자동차에서는 롤스로이스가 우량주인 셈이다. 이런 제품과 브랜드는 지속적 가치를 지니는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달성했다. 당신이 투자하는 기업에서도 이처럼 양호한 특성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우량기업은 경쟁사가 모방하기 힘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다. 보핏은 이런 진입장벽을 회사의 경제적 혜자라고 부른다. 경쟁 우위는 특허보호, 제약, 바이오, 의약품, 고객 호감도가 높은 신뢰받는 브랜드 디즈니, 규제 라이선스, 무디스, 높은 이전비용 은행, 비용 우위 코스트코, 규모와 크기의 우위, 아마존, 네트워크 효과, 페이스북 등을 말한다. 여기에 나온 기업들은 예를 든 것이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비용보다 ROIC가 훨씬 더 높고 막대한 현금 흐름과 주주가치를 창출한다. 이상적인 우량기업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 높은 ROIC, 부채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의 잉여 현금 흐름, 주주 중시 성향이 강하며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한 경영진 그리고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재구매율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기업의 온어처럼 주식을 생각하기 주식 소유를 가로막는 장벽은 낮지만 기업과 기업의 경쟁 우위와 위험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은 높다. 누구나 적절한 투자금을 갖고서 몇 번의 온라인 클릭만 하면 단 몇 초만에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단타족이 아닌 장기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그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고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야 하는 지식이 없다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군중 심리에 휩싸여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유혹을 참아낼 수 없다. 이런 유혹은 투자하면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역풍이다. 잘못된 정모로 인해 공포에 질려서 하는 매도는 좋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남이 좋다고 해서 덜컥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이 20%, 30% 빠지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사기 전에 충분히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아주 확신이 드는 기업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폭락을 해도 팔지를 않고 추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주가의 거래가격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주가가 1년 동안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50%씩 널뛰기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재가치와 변동성이 큰 주가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면 이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주가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더라도 투자 논리가 합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5. 옥속을 가려 집중 투자하기 내재가치 대비 매력적이라고 할 만큼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인류기업에 투자하면 위험은 낮추면서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진정 멋진 보석 같은 기업의 주가는 할인되 거래되는 법이 드물지만 만일 그런 기업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투자하라. 6. 거래 회전률을 낮추기 거래 회전률을 낮추면 미스터 마켓이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 공을 던질 때까지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까다롭게 고르면서 투자할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을 쓰면 무수한 성장기업이 주는 복합적 혜택을 누리면서 자본확충의 걸림돌이 되는 수수료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 융통성을 발휘하기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올스타 경영진이 이끄는 최고의 기업들의 주가가 매력적인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투자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라. 당신은 규모나 범주와 상관없이 최고의 회사 주식을 최고의 가치로 사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라.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일단 투자에 적합한 후보가 정해지면 성장 피라미드를 통해 걸러라. 성장 피라미드의 기준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기업의 질과 지속가능성, 위험, 경영진의 우수성,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주가가 매력적인지 등을 평가해준다. 그래서 이 성장 피라미드 원칙은 양질의 기업을 고르는 방법과 투자 원칙을 종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1. 우량기업 투자 후보에 오른 기업이 우량기업이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1. 잘 알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가급적 고객의 재구매율이 높은 기업이 좋다. 재구매율이 높은 기업은 반복 거래를 통해 매출이 꾸준히 유지된다. 반복 거래는 수익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더욱 정확한 내재가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처럼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는 기업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꾸준한 성과를 내는 일명 전천우 기업이다. 경쟁이 제한적이고 자본지출 요구는 적으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이상적인 기업을 찾아라. 저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2.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한다. 3. 경쟁 우위가 오래 지속될수록 기업의 투자 가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특허 보호, 신뢰받는 브랜드, 규제 라이선스, 높은 이전비용, 비용상의 이점, 규모와 크기의 이점, 네트워크 효과 등이 경쟁 우위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3. 신규 진입 기업이 가하는 위협이 낮고 대체할 기업이 가하는 위협은 거의 없고 고객과 납품업체를 상대할 때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고 경쟁사의 경쟁 구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경쟁 우위가 생긴다. 3. 강력한 브랜드를 무기로 높은 진입 장병을 세워야 한다. 신뢰받는 브랜드는 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되고 높은 고객 충성도를 창출할 수 있다. 고객 충성도는 신규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큰 수익성이 높은 재구매를 발생시킨다. 유사 대체품이 없는 특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하라. 4. 기회가 무한한 기업이어야 한다. 시장의 동향을 이용하라. 필요하거나 원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순풍작용을 해줌으로써 열리는 무한한 시장의 기회로부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라. 5. 성공 기록이 검증되어야 한다. 경제위기와 경쟁사의 위협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한 성과가 검증된 기업을 찾아라. 과거에 올린 훌륭한 기록이 반드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공허한 약속보다는 낫다. 버핏은 경영진의 과거 기록이 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최고의 지침이라고 말했다. 6. 높은 ROIC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은 더 적은 자산으로 더 많은 현금으로는 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높은 ROIC는 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이자 경쟁 우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7.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해야 한다. 부채가 거의 내지 전혀 없어야 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기계장치 투자나 공장 시절 등의 투자 금액을 뺀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 잉여 현금 흐름은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채무상환, 인수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업만 고르면 정말 실패할 수가 없겠죠. 이 원칙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수한 경영진 1. 주주를 생각하는 오너중심 경영진 보상체계와 실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일치시킴으로써 주주들을 정당한 파트너로 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영진을 찾아라. 경영진이 신뢰할 수 있고 열정적이며 집중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비용을 의식하고 회사를 사랑하는지 판단하라. 회사 주가가 내재가치 아래로 떨어졌을 때마다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경영진이면 좋을 것이다. 2. 존경받고 솔직하고 접근과 소통이 가능한 경영진 그간 쌓아온 업적과 성실함에 대해서 특히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경영진을 찾아라. 또한 주주들과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경영진을 찾아라. 3. 가격 vs 가치 마지막으로 성장 피라미드에서 주가가 내재가치에 비해 싸게 팔리는지를 판별하는 테스트가 들어있다. 1. 내재가치 이하 가격 버핏은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는 두려워하라고 말했다. 기업의 내재가치와 주가 사이에 불가피하게 생긴 괴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내재가치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하는 위험과 투자하느라 소비를 미룸으로써 보상받고자 하는 투자자의 욕구를 반영해 할인한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이게 DCF법이라고 현금 흐름 할인법이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적정 가치 구할 때 다 이 현금 흐름 할인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정 가치 구하는 방법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목표가를 컨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해서 적정 가치를 내는 게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외몰이 되면 안 되긴 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의 미래 수익률을 추정해 봐야 한다. 내재 가치는 할인된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 현금 수지 대비 기업 가치, 퍼, 금융회사의 경우 장부 가치 대비 가격 등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내재 가치는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일시적이고 반정 가능하고 구조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인한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나 개별 기업 이슈로 촉발된 단기 변동성은 과도한 매도 압력에 시달리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즉 간단히 말해서 기업 외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이 순간 떨어질 때 만약 그 가격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다면 매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4. 매도 시점. 주식은 무기한 보유하겠다고 작정하고 매수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는 불가피하며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주가의 변화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주식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총 5가지이다. 1. 주가가 터무니없이 고평가됐다. 내재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비싸면 주식을 매도하라. 미래 수익을 반영한 포드퍼가 지나치게 높거나 밸류에이션이 과거 범위를 훨씬 상해한다면 매도하라. 예를 들어 주가가 10에서 20% 정도로 다소 고평가되어 있고 가까운 미래에 고평가 문제가 해소되리라 확신한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뛰어난 기업의 주식은 저평가되어 거래되는 법이 드물다. 나중에 더 쌀 때 다시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적당히 고평가된 모범적인 회사를 팔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투자자가 포기한 이익으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도 상당하다. 이것은 퍼가 너무나 높으면 매도하는 게 맞지만 적당히 높은 경우에는 그거를 팔지 말고 보유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좋은 기업은 다음에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그 자리에 있으면 퍼값이 저절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펀더멘탈과 경쟁 우위가 약화됐다. 자본수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경쟁을 부른다. 경쟁을 막는 장벽이 무너지고 투자한 회사에 대한 원래 기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매도하라. 침몰하는 배 같은 기업의 주식을 붙잡고 있는 걸 합리화하는 덫에 빠져서는 안 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산업에 온갖 기업이 다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혜자를 둘러칠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3.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더 나은 주식을 찾았다.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새로운 투자 후보를 끊임없이 평가하라. 투자했던 주식이 영원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면 대체할 다른 대상을 찾아라. 4. 핵심 경영진이 회사를 떠났다. 오렌 버핏과 피터 린치는 자신들은 바보조차 경영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언젠가 그렇게 바보가 경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이 정말로 중요하다. 빈사상태에 빠졌던 기업이 경영진 교체로 부활하는 사례가 있다. 반대로 부실하거나 오판하거나 탐욕스러운 경영진 탓에 큰 비해를 본 기업도 있다. 핵심 경영진이 퇴사할 경우 새로운 경영진을 재평가해서 그들과 보상구조와 소통방식과 전략을 여전히 좋아하고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을지 확인하라. 5. 실수를 인지했다. 성장 피라미드를 적용해서 기업의 경쟁 우위, 경영진의 역량, 내재가치 추정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도 가끔 실수할 수가 있다. 가령 어떤 주식을 샀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람에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매도하게 되는 경우 말이다. 매수 자격이 충분한 주식을 사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실수도 최소화하라. 그래서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5가지 상황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 투자 대가는 투자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주었다. 그들의 모범 사례를 잘만 따라서 한다면 당신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책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칙을 읽어보고 이거는 무조건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러가지 원칙들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존 템플턴의 저자가 생각하는 10가지 기둥 그 다음에 존 템플턴이 얘기하는 16가지 투자 원칙 그리고 성장 피라미드 투자 철학과 원칙 이것만 정말 반복해서 읽으셔서 자신의 것으로 100% 소화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위기에 닥쳤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는 본능을 거스리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더 레슨의 리뷰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연을 하자면 우리가 책들을 읽거나 좋은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우리가 좋은 원칙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읽고 아 이거를 쫓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주식이 아무 이유 없이 막 올라가면 꼭 그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침체가 와가지고 막 주식들이 폭락을 하면 자신이 분명히 좋은 기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샀지만 아 이 기업도 같이 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하거나 본능을 억제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개발서적에 대한 책 리뷰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개발서적도 보면서 자신의 내적인 내공을 키워야지 그게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가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른 심리학서적이나 자기개발서적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해서 자신의 내공을 키워야 저절로 또 투자실력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피터린치 내용은 저저번 시간에 제가 책을 리뷰한 게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안 해드렸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너무나 분량이 커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기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존 템플턴 경의 투자 원칙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진심이신 분은 이 책은 한번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매한 종목도 다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것 그런 것도 다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셔도 좋으시겠지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리시든 아니면 서점에 가서 읽으시든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